영주는 경상북도 북쪽 철도교통의 중심이고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를 하는데 영주역에 코레오 경북본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지 알겠지요 지금은 이제 막 노후가 됐고 그냥 도시를 관통해버리는 바람에 철도로 인해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지역 주민도 있고요 이제 북쪽에서는 소백산, 중령 이런 곳이 길이 험해요 근데 남쪽은 완전히 개구릉이야 개꿀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대구 쪽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그 뭐냐 기후 온난화 때문에요 사과 재배지가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거다 이제 우리나라 남부 내륙에서는 파인애플 뭐 이런거 엄청나게 키우겠죠 그렇고 이제 문경세세가 서울방향으로 나있으니까 그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거기서는 좀 많이 유명했어요 그렇고 그 경북선 철도가 이제 좀 추풍경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영남의 관문은 이제 문경에서 김천으로 넘어가게 되죠 철도는 이제 좀 경북선이 있긴 한데 그 뭐냐 무공화호가 하루에 세네번 그런 김천에서 정동진의 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버스는 그 점촌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그 거기를 알면 이제 뭐냐 무공화호가 거기가 있으면 이제 뭐 시간표를 알면 좀 뭔가 다니기 좀 편하겠죠 자 그렇구요 음 문경은 옛날에는 석탄산업을 많이 했대요 석탄을 많이 캤는데 그 지금은 이제 석탄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인기가 떨어진 도시죠 폐광이 돼서 자 그렇구요 그 옛날에는 이 문경이 서울에서 부산에 갈 때 한 절반쯤 되는 거리였어요 옛날에는 충주에서 문경세제를 넣으면 이쪽으로 왔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추풍경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영남의 관문 역할을 내주게 됐죠 거기 이제 내주게 됐어요 그 너무 이제 열차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 차라리 안동이나 그 저기 철도는 차라리 안동으로 가고 그 아니면 영주로 가고 그 육로는 오히려 예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천에서 문경세대를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깝거든 아이고 아 어깨 자 그렇구요 그 그리고 요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그 혹시 버스 사신 버스표 사시는 분들은요 문경터미널 문경터미널 한장 말고 그 점촌터미널로 시켜야 그 주문을 해야 돼요 점촌터미널 점촌쪽이 바로 행정구역상으로 그 문경세대 입구가 있는 그 뭐냐 그 면이에요 문경세대가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그 점촌 함창 나대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천군민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고 음 뭐냐 수도권에 있던 그 기업들이요 이제 서울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제 땅값 그 유지비 이런거 좀 줄이려고 그리고 그 이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영부선도 운행을 하기 시작했죠 음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 문경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2000년대에요 이제 우리 KBS에서 그 200부작 대화드라마 태조한거는 여기서 찍었어요 그 여기 그 문경 문경 문경세제 사진을 제가 그 해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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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세제에요 자 여기가 문경세제고 여기가 문경세제고 여기가 이제 문경세제 그래서 여기 덕분에 그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장 이런데로 문경이 경제가 많이 살아났어요 예전부터는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밖에 못 찍었거든요 장수엽조 한국 민속촌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거기를 그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삼국시대 약간 그 그 그런 쪽을 이제 찍을 수 있게 된거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사극의 그 촬영 그 요소들이 확장이 된 그래서 문경이 경제적으로 어 여기 그 이제 촬영 세트장으로 제공을 해줄게 와서 해 응 와서 촬영해 약간 그런 분위기에요 그리고 오미자차하고 그리고 도자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1999년부터 그 찻사발 그 축제를 그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 그 문경은요 예전에 위례신도시 그 땅에 있던 이제 국구 체육부대에 유치를 해요 그래서 2013년 9월 26일에 드디어 그 부대가 이제 위례신도시에서 그 위례동 뭐 이쪽에서 문경으로 이전을 해요 응 그 세계군인체육대에도 있어요 2015년에 그 세계군인체육대가 있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역대 최고성적인 사위를 기록했지만 그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 뉴스에서나 뭐 그냥 짤막하게 그 얘기를 해줬던 그런거지 뭐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월드컵처럼 막 거리를 응원하고 뭐 그렇진 않았어요 거리를 응원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출신 인물로는 견언이 있어요 견언이 상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가은현이 그 상주하고 그 통합이었는데 현재는 그 가은 다른 면에 그 행정구역은 문경이 있어요 견언하고 아작이가 그래서 문경 출신이고 공신님 강성태씨 공신님이 문경 출신 FX의 가수 루나가 문경 출신 그리고 독립운동가 제가 다뤘었죠 박열 박열열사가 문경 출신 슈퍼주니어 신동씨도 문경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극 한국에 많이 나온 배우 전인하씨하고 그리고 방송인 이휘재씨도 여기 문경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데 상주 상주도 면적이 1284제곱킬로미터에요 경상도의 어원 경주하고 상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답게 임진왜란이 있기 전까지는요 경상도 관찰사 경상도 가명이 그 바로 여기 상주에 있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1601년부터 이 경상도 가명은 대구로 이전했어요 이 1601년부터 그 대구에 이전했던 이제 그 자리는요 그 1990년대까지 아니다 1990년대가 응 1965년까지 경상북도 도청 그 청사 건물로 활용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추풍령이 좀 경보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인구들이 막 김천 구우미 대구 수도권 이런데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교통이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은 많이 편해졌어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뭐 그 당진영덕고속도로 뭐 이런데도 다 연결되고 상주 영천고속도로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철도도 나중에 여주 이천의 부발력에서 그 이천의 부발력에서 그 이어지는 그 철 뭐냐 중부내륙선이 그 이어진다고 하죠 그 그 상주에는요 신라시대부터 삼한시대부터 사벌국이라는 그 부족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육가야 중에서 고고학적 근거가 가장 희박한 곳이 고령가야예요 그에 대한 설이 좀 있구요 249년 첨예사금시대 때 합병이 돼가지고 사벌주가 되었어요 법흥왕 때 잠깐 상주를 이용해 고쳤다가 경덕왕 때 현재 한자명칭인 상주가 시작됐구요 근데 혜공왕은 다시 사벌주를 벌였다가 그 고려 이제 이제 상복을 통일하고 940년 태주 23년에 다시 상주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 상주에 있던 원래 그 가은현 원래 그 아자개와 견훤이 태어났던 그쪽은 당시에는 상주였지만 이제 현재 행정구역은 문경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성종시대에 이제 그 12복이 설치될 때도 그 이제 목사가 파견이 돼요 상주에는 목사가 파견이 됐어요 그 원래는 그 가명이 소재된 곳이라 부사가 상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 가명이 가명이 그 대구로 옮기면서 상주는 이제 부에서 목으로 좀 격하가 됐어요 상주시하고 상주구는 따로 성장하다가 이제 1995년에 그 도농 복합도시가 됐고요 그 상주시 서부는 백두대간 서쪽에 있어요 그니까 그 백두대간이 그 상주구간만 약간 조금 그 도경계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음 국군체국부대가 문경에 있고 그리고 상무는요 축구단만 저희 상주에 축구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구지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했고요 곡감이 유명해가지고 아예 그 가로수 나무들 딱 감나무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천 예천 예천은요 음 음 단순 예하고 샘천에서 따온 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유재란의 그 참전 장군이었던 그 양호 양호가 지나가다가 맛이었던 그 샘물들이 달고 만나가지고 오 여기 중국에도 예천이라는 그 고을이 있는데 거기 이름 한번 붙여볼까 해가지고 진짜로 그 이름이 붙었어요 예천은 아직까지 군이긴 한데 경상북도 도창이 이제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음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문경 안동 영조 등의 도시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결을 하고요 한때 공항이 있었어요 예천에 공항이 있었는데 이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가 돼가지고 이제 2004년부터 민간인들은 이제 폐쇄를 하고 그 대한민국 공군 제16전투비행단만 여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구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천군 동쪽에서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 방향으로 갈 경우 중부 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 나들목으로 가는게 훨씬 더 빨라요 거리가 짧거든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이용을 하면요 저기 제천 원주까지 돌아서 가요 요즘 이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있으니까 조금 짧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길어요 글로 가면 거리가 길어 그리고 예천도 경북선이 있긴 한데 시외버스들이 수유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예천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요 여기가 화레고장이에요 화레고장이어가지고 그 양궁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국가대표 수윤선수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 1979년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이었던 그 김진호 선수를 기념해가지고 그리고 예천진호 국제양궁장이구요 그리고 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유노키 선수가 바로 여기 출신이고 그리고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였던 김용일 코치 그리고 뭐 시인 안도현 등이 여기 예천 출신이구요 음 하나회를 후원했던 그 유학성 전 예비역 육군대장이 여기 출신이구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방어범인 김대한씨도 바로 여기 예천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하죠